여러분 안녕하세요. 올여름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실 텐데요.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올여름에는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국발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. 동양인에 대한 이유 없는 태클이 아주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실제로 또 많이 발생도 하고 있고요. 우리 어려서 외국인들 보면 다 미국인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외국 나가면 그 10중 8구, 니아오, 니아오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되잖아요. 외국인들 눈에는 또 다 우리가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. 그 다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집합금지기간 또 코로나 기간에 고생고생한 것처럼 대부분의 그 나라들도 비슷한 혹은 더한 경우에 몰리다 보니까요. 실직 상태가 아주 광범위해졌고요. 또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세계 그 톱10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그 10개국을 빼고 남은 220개가 넘는 그 대부분의 그 국가들이 그곳 현지인들, 특히 그곳 서민들의 그 삶이 우리가 그 막연히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심하게 열악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렇게 급격한 소득의 감소는 생계형 범주의 또 빌미가 될 수가 있고요. 그럴 때 외국에서 관광운 또 관광객이 또 주요 타켓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. 그래서 올여름 그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때보다 더 주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전에도 그 가방을 여행지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뒤에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. 앞으로 그 가슴에 앉듯이 그렇게 해서 가방을 메고 다니라고 하는데요. 이쯤 되면 그 앞에 메고 있는 그 가방에도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판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기에는 그냥 또 국내에 머무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물론 그 계획이 이미 또 잡힌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. 출국하시는 분들은 꼭 그 10원짜리 동전 1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1개를 그 해외의 그 여행지나 또 숙박하시게 될 그곳에 가셔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아주 반듯하게 자란 그런 나무가 보인다면 그 나무 밑에 묻어두시게 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까지 그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. 그래서 좋은데요. 여러분의 그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금전운이 크게 그 좋아지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